이 노래 너무 큰 힘이 됩니다. 세븐 디 세븐 디 세븐 디 세븐 디 세븐 디 세븐 디 로! 언니 파트합니다. 자꾸 코를 눌러.. 이게 예정 표현인가봐! 이상한.. V-E-I-N-D-E Q.V-E-I-N-D-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와! 에이핑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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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송하러! 응원하니, 짜란,Pro3, 안녕하세요! 에이핑크입니다! 피카 피카 피카! 네, 드디어 저 에이핑크의 공식 응원분이! 응원분이 뭐였냐? 응원 본니! 응원 본니! 응원 본니? 네 5년만에 나오게 됐습니다 아 아 아 아 타임 할 이번에 특별히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아이유 공식 응원봉을 아이크라고 여러분께서 부르시던데 아이크를 특별히 연보라색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연보라색으로 그래서 콘서트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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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 매번 놀라는 거지만 이분들은 안 나오시고 다른 분들이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! 하나 둘 셋!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! 블랙핑크입니다! 강아지 당일자막 by 한효정 앤틱 하이킥 아기아시 시민 앤틱 앤틱 아니 이게.. 말로만 듣던 미야봉인가? 와우! 와 네 저도 실물로 처음 봐요 이게 약간 보랏빛? 보랏빛이 나요 여기 위안에 마크 코트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흰색도 한번 눌면 깜빡깜빡 그리고 더 깜빡깜빡 거리네요 발방요?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진짜 발방요? 안의 공이 13개 캠핑이나 캠핑이나 있어요 빛이 저희 색깔로 12개인거죠? 저희 퍼스널 컬러가 이렇게 12가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안의 공도 저희 색깔 12개에요 이렇게 또 저희 영원공은 열립니다 열려요 이거 리얼이니? 오늘은 공을 쓰고 싶지 않다 네! 아아아아아아아아 무릎을 딱치고 왼손 눈치고 알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너무 눈부채 잠깐만요 와우 이건 되게 쉽지 않다잉? 이건 진짜 되게 여러분 실제로 보면 진짜 되게 예뻐요 진짜 예뻐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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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! 우즐라이! 안녕하세요 우즈니입니다! 여러분! 이제 또 때가 됐죠? 네! 내 친구 버러플라이 음원법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! 준비됐나? 준비됐죠? 네! 그럼 우즐분들이 준비됐나? 네! 준비됐다! 어쨌든 이번 음원법은 제가 봤을 때는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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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까지 했어! 여러분들의 반응을 지금 실시간으로 봐야지! 너무 예쁘죠? 대박 엄청 예쁘대! 요술공같대요! 와 미쳤다! 와와와와와와와와 리그 하고싶는 여기! 따뜻한 끝나지 않는단이지만 연결한 Sidney 암호와와와와와와와 한글자막 by 한효정